일단 특례보금자료론이 1월 30일 날 오픈을 했는데 저도 아침부터 접속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로딩이 많이 걸릴 정도로 처음에 접속자가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. 처음에 특례보금자료론이 나왔을 때는 저금리를 모토로 홍보를 했었는데 사실 특례보금자료론은 가장 큰 게 아까 말씀해주신 중도상한 수수료가 없다는 부분이랑 DSR에 해당이 안 되는 거 그리고 고정금리로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대출금리가 올해는 아와나할 그런 기조가 있지만 특례보금자료론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는 수수료가 없잖아요. 그런데 기존 대출을 활용할 때는 대부분 수수료가 0.2에서 2%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거나 잔금대출을 앞둔 분들은 특례보금자료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실제로 저희 고객들도 문의도 많이 하고 신청도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. 보금자료론 앞에 특례가 붙어서 나와서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좀 다른 시그널로 비평을 받는 부분이 아마 예전처럼 빛내서 집사라는 거냐 시즌2 버전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같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집사라고 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7조 원이 나갔지만 이 중에 대부분은 대환 목적도 많이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이게 1년간 죽음공의 재정 여건을 보고서 운영 방향을 정하겠다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건을 좀 마련해 놓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주택 구입 용도도 당연히 되지만 다른 대환 목적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매매를 위해서 자금 조달하셨던 분들이 금리 부담이 크면 아마 매도라는 선택지가 있는 데 비해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다른 비용들이 대체제가 없잖아요. 그럴 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로 이제 뭐 다른 신규 주택 매매 수요가 이렇게 살아나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DSR 규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꼭 필요한 상품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시중 금리가 뭐 굉장히 뭐 한 7% 상단 이렇게 좀 되고 있지만 하단은 좀 많이 낮춰졌잖아요. 그래서 금리적인 부분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고정으로 가고 뭐 이제 일본처럼 이제 50년이라고 하는 최장기 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월 상환 금액은 아마 조금 더 부담이 좀 덜 겁니다. 그래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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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